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, 이슈체크 오늘입니다.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 보시죠. 논란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. 재계의 강한 반발 속에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결론이 오늘 미뤄졌습니다. 좀 더 보완해서 불필요한 우려를 없애겠다는 게 국민연금 측의 입장입니다. 김성훈 기자와 이 내용 차세히 다뤄보겠습니다. 김 기자. 오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논의를 좀 더 이어가기로 했다는데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. 무엇보다 가이드라인 원안에 담긴 이사해임이나 선임여구, 또 배당정책 관여 등에 대한 재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단 한 발 물러섰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. 박릉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회의에 앞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한 재계의 반발과 우려를 의식한 발언을 했는데요.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박 장관은 회의를 마친 뒤에도 불필요한 불안과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관리 대상 선정 기준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 등을 구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추가 논의를 통해 주주권 행사 기준을 좀 더 세세하게 다듬겠다는 건데 재계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 김 기자, 국민연금의 이 주주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, 이렇게까지 커지는 이유가 뭔지 역시 궁금한데요.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, 즉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는데요. 후속 조치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난 13일 공청회에서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. 먼저 기업의 배당 정책과 임원의 보수 한도와 관련해 집중 투표제 배제 규정 삭제 제안이나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 설치를 제안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. 이런 제안이 상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또 기업 경영진의 횡령이나 배임 등 사익 편치에 대해서는 이사 해임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는데요. 재계에서는 기업 정관 등에 따라 검찰 조사로도 해임할 수 있는 사안인데,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과도한 경영 개입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. 또 이사의 임기를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는데, 상법상 의무사안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거든요. 그 논의가 일단 없었고요. 기업 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충돌되는 부분이에요. 상위법들하고 논의가 있어야 되겠고. 결국 이 추가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좀 궁금한데, 오늘 회의에서 이결된 안건은 그럼 뭐가 있었습니까? 네, 기금을 위탁운용사에 위임하는 내용과 관련된 안건들이 두 건 의결됐습니다. 먼저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넘기는 내용인데요. 국내 주식 투자기업 가운데 100% 위탁운용 투자기업의 의결권 행사를 각 위탁운용사의 보유 지분율만큼 위임하기로 했습니다. 다만 주식 매수 청구권이 발생하는 인수합병 안건이나 중점관리사안,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과 관련된 주총 안건은 제외됩니다. 또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운용사에는 가점을 주기로 했는데요. 가점 부여에 대한 세부 방안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안착된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네,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.